자생사과의 줄기세포 이용으로 세계 최대 화장품 원료 정식회인 EU 카스메릭에서 최고의 첨단 기능성 화장품상을 수상하기도 한 보테니컬 가든. 오늘 비즈니스 이슈는 세계적 기능성 화장품 보테니컬 가든의 뉴저 지점을 찾았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저희 보테니컬 가든은 스위스 미벨 연구소의 줄기세포 세럼을 토대로 해서 이만큼 성장해온 전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입니다. 종전의 화장품들은 믹스 화장품으로서 이것저것을 섞어서 그냥 촉촉하고 당기지 않고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기능성 화장품과의 큰 차별은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세포를 복원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피부는 더욱더 젊어지고 또 그 젊음을 오랫도록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보테니컬 가든의 기능성 화장품은 동물성 지방 줄기세포와 다른 식물의 재생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식물성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가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톤까지 밝아집니다. 여름 동안에 햇빛에 끓고 햇빛에 노화된 각질을 이 필링크림 그리코릭 10%의 필링크림을 이용해서 재생된 피부를 쉽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용도 간단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모든 크림을 다 바르시고 난 맨 마지막에 3일을 연속적으로 바르시고 3일을 쉬시면 3일 후에는 저녁에 세수할 때 이것이 얼굴이 때처럼 묵은 각질, 여름에 타서 수분이 날아간 죽은 각질들이 아주 순수하게 벗겨지면서 피부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 적포도주로 만든 강한 엔티에이징과 피부가 쉬어지고 탄력이 있어지는 나노 C크림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침 저녁으로 영양크림처럼 사용을 하시면 강력한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가을에 따가운 햇빛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이거는 요즘 저희 보테니칼 가드리 프로모션으로 하나를 사시면 이렇게 두 개를 드리는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PBN 아이크림은 눈가에 바르면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밤에만 바르시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여러분의 눈가는 아마 10년이 젊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주름과 탄력과 그리고 와이트닝까지 겸하고 있는 아주 특이하고 신비로운 제품입니다. 스위스 미벨 생명공학연구소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보테니컬 가든 오늘 뉴저지 팔리세이스팍에 위치한 보테니컬 가든을 방문해 여러분의 피부를 정고 건강하게 만드세요. 뭐지? 그럼 식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를 정신히 계시는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려드리십시오.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전해드리세요.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전해드리며 이 들을디가를 receb naszego 거듭니다. 나는 여름에 대해서 전해드리십시오. 저는 여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